네 안녕하십니까 일강 황희창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방송사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해야 될 강의는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소서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소서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옛 고전 소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즉 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난세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를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옛 고전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소서 소서라는 책은 글자 그대로 본디 바탕 근원이 담긴 글이며 진시황이 죽고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진나라 말기 황석공이라는 신비스러운 노인으로부터 옛 한나라 후손인 젊은 장량이 공손한 예를 다해서 받아 공부한 글입니다 이 소서의 가르침을 닦은 장량이 후에 한 고조를 도와서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유명한 책사가 됩니다 그래서 황석공은 그럼 어떤 분이냐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분이신데 진나라 말기의 숨은 군자이며 장량의 그 젊은 청년인 장량의 인물땜을 알아보고 그에게 이 책 소서라는 것을 주어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라 왕의 책사가 돼서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다 잘 공부하면 이렇게 장량에게 이 책을 전해주신 보인이십니다 장량은 어떤 분이시냐면 기원전 210년과 기원전 209년 진나라 말기에 천하가 그야말로 난세 혼란의 시기였을 때 한 고조 유방을 도와서 그의 책사가 돼서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장량을 비유하는 단어로 결승천리, 성공불거, 장자방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상 우리 생활에서도 왜가 장자방이냐 이렇게 말을 하듯이 어떤 훌륭한 질의학가, 또 계획자, 또 어떤 도인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장자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한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여섯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원시 인간 본연의 도를 시작하다 둘째, 정도, 바른보, 준, 호, 걸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인지지, 뜻을 구하다 네번째, 본덕종도, 덕을 바탕으로 도를 높이라 준, 다섯 번째, 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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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다 여섯 번째, 안예 도의 위치로 마음을 편안히 정하여 예를 행하다 물론 원시, 정도, 구인지지, 본덕종도, 준, 이, 안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해석은 제가 나름대로 붙인 거고 또 강의를 통해서 제가 나와 있는 글귀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 아니다 이런 건 그냥 버리시고 이건 조금 도움이 된다 하시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1장 원시 도의 시작 저는 이거를 원시를 도의 시작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시라는 것은 근원원 그 다음에 시작하다 할 때 우리가 시자인데 그래서 내가 어떤 난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어떤 그런 것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지 않나 해서 제가 도의 시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부 이르기를 도 덕 인 의 예 요 다섯 가지는 일체다 이렇게 즉 일체 즉 한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첫 구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장에 잠깐 앞을 보시면 원시 정도 구인지지 본독 정도 주니 안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도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인 의 예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부 도덕 인 의 예 오자는 일체야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정도 이렇게 도 그 다음에 뜻을 구할 줄 알고 덕을 도를 높이라 덕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의 를 따르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각자 각자를 분야별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시 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부 도덕 인 의 예 오자 일체야 도 도덕 인 의 예 이 다섯 가지는 모두 하나요. 일체 즉 한몸과 같은 것이다. 근데 제가 이 첫 구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일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칠판과 저는 일체가 되고 있는 거죠. 또 이 스튜디오와 제가 일체를 이루어야 되고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나 덕이나 인이나 의 나 예 라는 거는 결국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천붕에서 말하는 일에서 시작돼서 일이 다섯 가지로 표현되는 것 뿐이지 나라는 존재가 아빠도 되고 직장인도 되고 자식도 되고 하듯이 나는 하나인데 협을 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둥근 공 하나인데 지구 안에 이 동그랗게 안에 사는 모두는 일체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일체가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 몸도 머리는 여기 있고 손은 저쪽에 있고 팔은 저쪽에 있고 다리는 이쪽에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체가 아니면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 몸도 둥그렇게 하면 둥근 공 지구와 같은 건데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데 일체가 아니면 어떻게 그래서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고 상생으로 이 세상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일체가 아니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하고 싸우고 국내나 국외가 지금 이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런 도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 도. 이런 도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는 뭐냐. 이 다섯 가지가 일체인데 그러면 도는 뭐냐. 그럼 도가 뭔데. 그럼 도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는 인지소도 사람이 밟아 따르고 가야 되는 따르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물로 하여금 그 만물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 말미암을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게 그 유래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이 태양계가 생겼고 바다가 어떻게 생겼고 과학적으로 지금 푼다고들 지금 과학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며칠 전 뉴스에도 이 암흑물질을 찾기 위해서 지하의 한 몇 천미터를 내려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그런 장소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게 암흑물질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이라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한 80% 가까이가 암흑물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우주 공간. 그게 도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만물로 하여금. 사 만물. 이 만물로 하여금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는 없게 하는데 밟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길이니까. 길. 길이기 때문에. 길. 길도 아닙니까. 길. 봄이 오면 봄을 따르고. 봄을 밟아 나가야죠. 그 다음에 여름이 오죠. 이걸 누가 막습니까. 이거를. 내가 돌릴 수 있나요. 밟아 나가야 되는 게 도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지도자와 국민. 여러 가지가 많죠. 도라는 건.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 그래서 그런 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 덕, 인, 의, 예. 이 다섯 가지 중에 덕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소서에서는 덕은 덕이라는 것은 사람의 얻을 바인 것이다. 얻을. 사람이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덕도 만물로 하여금 갖기 그 바라고 구하는 바에 따라 얻게 됩니다. 일단 자기가 구하려고 하여금 덕이라는 것은 저분 참 덕이 있어. 저분 참 훌륭해. 인덕이 있네 없네. 어떤 자식이 뭔가 구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로 하여금 다 구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꽃이 덕을 피면 제가 아주 고운 향기를 맡죠. 어떤 사람이 덕을 펴주면 저는 그 덕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을 밟아 나가다 보면서 각자 구하고자 하는 것들, 구하고자 해야 되는 것들이 덕이라는 겁니다. 도덕 시간, 우리 도덕 얘기하죠. 이렇게 소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체이기 때문에 도가 덕이고 덕이 도라는 거죠. 내가 밟아 나가는 것 자체가 덕이라는 겁니다. 덕을 또 구해 나가고 그 덕이 펴지고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인자 나오죠. 인자. 인이라는 것은 이인, 어질인이라고 하죠. 인은 사람이 무릇 아끼고 가깝고 친함을 말하는 것이니 유자해, 자비롭고 은혜롭게 측은지심으로 그 인을 널리 이루어 나감을 말한다. 이수기 생성. 이게 따를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함을 따라가면서 자꾸 이루어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인이라는 것은 오행으로는 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춘, 무, 인이면 추, 무, 의라. 이게 뭐냐면 봄에 인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행으로 목으로 보는데 그래서 동대문이고 동쪽이고 오행으로는 목이고 이렇게 우리가 둥근 원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인묘진이거든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참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오늘은 이거 잠깐 그러니까 인묘진을 동쪽, 목, 동 동쪽의 반대, 서쪽, 의 여기를 금이라고 합니다. 금. 오행으로는 금. 그러면 해자축, 겨울, 수 수의 반대, 여름, 불 이게 1년입니다. 이게 1년. 이게 수천, 수백억 년을 돌고 있는 거죠. 지금도 돌고 있고 그게 도죠. 지구의 도. 상당히 지구에 감사해야죠. 우리가. 지금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죠. 고마워하고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이라는데 이게 봄이란 말입니다. 봄에 뭐합니까?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면 이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게 인을 뿌리지 않으면 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과 의는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내가 이쪽으로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가야 밟아 따라가는 게 도. 사람들은 이 이치를 깨닫고 서로 같이 이렇게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뿌린 대로 봄에 씨앗 뿌린 대로 가을에 거둔다는 겁니다. 악을 뿌리면 악에 대한 결과가 오는 것이고 그런 거죠. 어쨌든 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소서에서는 인이란 건 친함이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행으로 역학에서는 이 목을 사람들의 군락들 모여 사는 어떤 그런 가지들이 나무가 무성한 이렇게 서로 살려고 생존 경쟁하는 인간 사회로 봅니다. 사람들끼리의 관계로 봅니다. 여기에는 인이 있어야 된다. 인 친함 그리고 자비로움 축은주심 아이고 안 됐구나 나는 잘났다고 올라간다고 나만 그럴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안 됐네 저 사람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기본 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적이 없죠. 인자 무적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유림방송 공자님의 그 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이런 널리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다음 그 다음은 의의는 뭐냐 의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함의 것이다. 마땅할 의의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선 버락 선한 것은 상 주고 악행한 것은 벌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그래서 입공 입사해라 공을 세우고 어떤 일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끼리의 삶에 있어서 그걸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 기준 법 그래서 의의는 가을인데 어떻게 보면 차가움이죠. 냉정하죠. 법이라는 건 상선 버락이기 때문에 인을 바탕으로 하지만 의도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는 인지 소리 사람이 밟아 나가야 되는 아까 도도 밟아 나가고 따라야 되는 것들이지만 예라는 것은 내가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뜻으로 이 리 밟을 리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흥 야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밤 되면 자고 아침엔 일어나라는 겁니다. 간단한 논리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일륜지서 이렇게 질서 질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라는 거죠. 그거를 정해놓은 것들이 예라는 거죠. 예의가 없네.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분의 예의가 없다. 그럼 사람은 그 질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 어떤 이런 질서 사람의 윤리의 질서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원시 도의 시작에 있어서 마지막 구절이 부요위 인지본 불가 무일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뭐가 하나라도 없으면 도 덕 인 의 그 다음에 예 무릇 사람이 사람다운 근본 및 도리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루고자 한다면 이 도덕 인의의 다섯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이 어찌 이룰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 한 가지도 없으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 도 덕 인 의 예 이 다섯 가지는 일체이기 때문에 도라는 건 이런 것이고 인이란 건 이렇고 덕은 이렇고 예는 이렇고 의는 이렇고 이거를 늘 누구나 생각하고 깨닫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예로 표현되고 마음가짐은 인으로 같고 어떤 논리적이고 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입공입사 어떤 일을 할 때에서는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선 버락하고 도 그 대신 내가 자연의 어떤 이치 도 비가 오면 비를 어떻게 막습니까 미국의 플로리다에 그 토니에도 뭐 이런 게 오는데 그걸 어떻게 아무리 이렇게 첨단 과학 무기를 지금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자랑들을 하지만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 어떤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이 순행하는 원리에서 밟아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길 앞으로 또 뭐가 있겠죠 그런 놓여져 있는 것들에 따라가고 사만물 부지기 소유다 이거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예측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도덕 이니 예 이런 다섯 가지의 덕을 또 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따라가고 밟아가는 거에 있어서 덕을 덕을 자꾸 구하려고 하고 인이라는 어떤 측은지심을 가지고 예로서 행하는 의롭게 또 이를 이루는 이런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이렇게 소서의 첫 장 원시 도예 시작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제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도움이 되시고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